자, 그 다음 장문 봅시다. Two students met their teacher. 두 명의 학생이 그들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At the start of track, 길의 시작. 그러니까 길의 초입에서, through a forest, 숲을 통과하는 어떤 길의 시작에서 그 선생님을 만났대요. He gave them instruction. 그는 그들에게 지시사항을 주었습니다. 그럼 여기 He가 선생님이 되는 거겠죠? To follow. 그래서 꾸며 들어가야지. 자, 이런 수는 뭐뭐까지. 자, 그러니까 그 길에, 여기서 He 쓰는 그 길의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라는 지시사항. 이렇게 하라는 지시사항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In preparation for a test later in the week. 그 주에, 후에, 그러니까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그 주에, 나중에 테스트를 위한 준비 속에서, 준비로써 이거를 해라 라고 했다는 얘기죠. The path split into two. 자, 자동사로서 사용됐네요. 그럴 땐 수동 느낌으로 해석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길은 두 개로,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One was clear and smooth. 하나는 깨끗하고, 그리고 smooth, 부드러운,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탄한. 자, 그리고 그 나머지 다른 것은, had fallen legs, logs, 여기서는 쓰러진 통나무들, 그리고 다른 장애물들을 가졌습니다. 그 길에서, 그 길에, 자, one student, choose to avoid the obstacle. 그래서 한 학생은 이 장애물들을 피하는 걸 선택합니다. Taking the easier path. 더 쉬운 길을 택하면서. Choose의 의미가 되는 거야. 취하다. 문법적으로는 분사 구문이겠죠? 그래서 끝까지, he felt clever, 그는 똑똑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느꼈다는 얘기야. fell, 이 형식 동사죠? 자, as, 뭐, 뭐 하면서, 그가 멈춤 없이 달리면서, 달리면서 자신이 똑똑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이 형식이니까 수동 쓰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비교 보자. 자, he requests that they join him at a specific location in three days. 그는 대절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참여하기를,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에서, 3일 후에. 그럼 여기서 join in이라는 말은 meet, 만나다, 그와 만나기를. 근데, 저기 뭐야, 달리라고 시작을 했는데, 달리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벌써 달리기 끝난 거의 의미겠지? 자, 잘했어. 그럼 이제 3일 후에 어디서 보자. 아직 달리는 내용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자, 일단 C로 가봅니다. The student shrugged his shoulder and walked away. 그 학생은 그의 어깨를 shrug, 으쓱했습니다. 그리고 walk away, 걸어가 버렸습니다. Knowing he hadn't prepared accurately for greatness. 자, 여기는 또 분사 구문이 되겠죠? 그래서 알면서 모를. 대시 하나 생략돼 있네? 그는 적절하게 위대함을 위해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을 알면서. 여기도 자동사로 사용됐어. 그러니까 또 수동 느낌 나게 해석을 하세요. 자, C도 조금 오기가, 그가 여기서 주어진 문장 다음에 나오면, The student은 he가 돼야 되는데, 자신이 똑똑하다고 느꼈는데, 왜 준비가 안 됐다라고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또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D로 가야 될 것 같네. 자, 그 두 번째 학생은, 두 번째 학생이 가는 길은 이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두 번째 학생은 이 장애물들과 맞붙기로 선택했습니다. 자, 또 분사 구문이네요. 자, battle. 싸우면서. 그러니까 맞서 싸우다라고 하면 되겠네. 자, 그의 길에 모든 어려움을, 어려움을 통과해. 그러니까 끝까지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끝까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끝까지 싸우면서, 이 장애물들을 맞붙기로 선택했습니다. The student who chose the easy path. 그래서 그 쉬운 길을 선택한 학생은, finished first. 처음으로, 그러니까 먼저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felt proud of himself. 그 자신을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I'm glad. 나는 기뻐. 대시 하나 생략돼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됐은 앞에 감정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감정의 원인 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사절이고, 뭐뭐 해서. 투부정사로도 많이 나오지, 이런 거. 나는 기쁘다. I choose to avoid the rocks and rock. 그래서 내가 그 돌들과 통나무들을 피하기로 선택했다니. 아우, 나는 기뻐. 자, they were only there. 그들은 오직 거기에 있다. to slow me down. 나를 느리게 하기 위해. 자, he thought to himself. 그는 그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The second student arrived at the finish. 그래서 그 두 번째 학생도, finishing, 그 끝나는 것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콤마 없는 분사구문. 그래서 feeling tired. 피곤하게 느끼면서, 지치게 느끼면서, 그리고는 후회하면서, 그 길을, he had chosen. 그가 선택했던 그 길을 후회하면서, 그 결승선, 피니쉬, 끝나는 라인에 도착했습니다. The teacher smiled at them both. 선생님은 그들 둘 다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D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알겠지? 바로 B가 나왔었겠죠? 자, 미소를 짓고 나서, 3일 후에 어디서 보자 그런 거야. 자, when they arrived, 그들이 도착했을 때, 자, they could see a robin, 그들은 어떠한 골짜기, 협곡을 볼 수 있었습니다. that was a few meters wide, 그래서 몇 미터, wide, 넓은, 그러니까 폭이 몇 미터나 되는 폭을 가진 협곡을 볼 수 있었습니다. the students looked at their teacher, 학생들은 그들의 선생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는 단지 하나의 단어를 말했습니다. jump, 뛰어! 자, the first student looked at the distance, 첫 번째 학생은 그 거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가라앉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슴이 철렁하다, 이렇게 하는 얘기죠. the teacher looked at him, 그 선생님은 그를 바라보았고, what's wrong? 뭐가 문제인데? this is the leap to greatness, 이것은 점프야. 위대함으로의 점프야. 자, everything that you have done until now, 지금까지 너가 해왔던 모든 것은 should have prepared you for this moment, 이 순간을 위해 너를 틀림없이 준비시켰다. 자, 원래 should have pp는 must have pp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는데 should have pp하고 must have pp, 둘 다 이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조동사 have pp니까 근데, should have pp는 뭐 뭐 했어야만 했다. 그 다음, must have pp는 틀림없이 뭐 뭐 했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의 should have pp는 원래는 두 가지가 완전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는 must have pp처럼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너를 준비시켰어. 내 훈련, 내 훈련을 잘 따라왔으니까 너는 틀림없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태야. 너는 위대해질 수 있어. 그럼 위대한 넓이뛰기 선수가 되는 건가? 어, 야, 근데 그 계곡에서 그걸 뛰라고, 그 반대편 계곡으로 뛰라고 하면 그걸 뛰겠냐, 솔직히. 요즘 같으면 이런 거 시키면 아동학대로 잡혀가겠다, 그죠? 자, 그랬더니 C로 간죠. 그 학생은 어깨를 으쓱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The second student looked at the teacher. 두 번째 학생은 선생님을 보고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He knew now that 자, 그는 이제는 대절을 알았습니다. The obstacle that had been placed. 그 장애물들 어떤 장애물들이야? 수동태가 들어간 거죠. 그의 길에 그의 길에 놓아져 있었던 그 장애물들은 장애물들은 그의 준비의 일부분이었다. 이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는 알았습니다. By choosing to overcome challenge 그래서 자, 그 어려움 어, challenge 도전 그런데 여기서는 어려움 어려움들을 극복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자, not avoid them 그것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기로 선택함으로써 He was ready to make the leap 그는 be ready to 뭐 뭐 할 준비가 되다 자, make 더하기 명사는 명사 하다로 많이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 점프를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he ran as fast as he could as as he was want could possible 로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가능한 뭐 뭐 그래서 그는 가능한 빠르게 달리고 그리고 그 자신을 into the air 공중으로 그 자신을 발사했습니다. He made it across 그는 가로질러 해냈습니다. 해냈습니다. 그래서 make it 이라는 표현은 해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순서문제는 풀었죠 순서문제는 d b c 에 순서였었고 자 가르치는 대상이 달랐던거 요거는 c 이건 두번째 학생 이었지 그 장애물들 잘 그렇게 했던거 그 다음에 요 첫번째 저는 계곡의 너비를 보고 가슴이 철렁 했었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이네